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이 시간 8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자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강단 말씀에 따라 항상 깨어 있어 주신 사명 감당하여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2, 3, 7과 5총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시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가두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레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절대평가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창지기의 비유입니다 지난주 강단인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등장과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요 직분도 결산의 시간이 오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결산의 시간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충성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 지금 호흡하고 있는 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몸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장인 사업장도 자녀도 달란트도 직분도 내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이 주의 일을 위하여 맡기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이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 현실과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속지 않냐고 오지게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청지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직분과 그 청지기의 삶의 기준이 보시는 기준이 있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느냐 바로 절대 평가를 하시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양적인 것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많고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낙심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호송세월 보내기 쉬운데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바꾸고 어떤 자리 어떤 사역이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여서 믿음에 도전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도전하는 언약의 삶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금 다섯 달란트 또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착각하지 말고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를 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인정받아서 많이 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해서 적게 받았다라는 창세기 3장의 인간적인 양적 계산 이게 틀린 것입니다 아 나에게 형평과 나의 그 능력과 그 어떤 것들을 보지 않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하며 감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은사 이것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각자에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주를 위하여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심을 믿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사 이것은 카리스마라는 헬라우인데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살아갈 때 큰 기쁨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후회함 없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심에 감사할 것 뿐입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인이 내게 달란트를 맡겼다 내 형편, 능력, 환경 상관없이 맡기신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뭘 주셨냐 억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바로 이 또한도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 또 내 이름을 드러내는 자 이미 상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즉시 행동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시고 불렀을 때 이들의 행동은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즉시 내가 행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말씀하는 순정함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바울도 담회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정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시간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 직분을 받은 우리 내일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바로 가서 말씀에 순정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 마귀인은 계속해서 내일 다음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줘서 오늘 해야 할 것을 못하게 쏘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의 공통점은 행동하지 않고 미루고 기다리다가 끝난다 야구부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이 영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삶의 현장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난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로 신정하여서 언약적인 도전에 그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은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응답의 플랫폼으로 삼고 언약의 그 도전을 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속해야 할 현장 체험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산할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의할 부문이 있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다섯 달란트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내게 주셨다 이 달란트를 내게 주셨다 주인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죠 벗어서 남겼나이다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달란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 또 이 이익의 모든 것도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 마라나타의 삶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 앞에 이것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의 자세도 24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열매를 맺어서 더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주인 앞에서 와서 변명을 누려놓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이 말은 헬라로스크레로스 한마디로 말하면 박장하고 포악하며 거칠고 무서운 분이다 그러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주인을 매우 어떻게 보면 질이 나쁜 구두새로 또 돈을 모은 데는 광적이면서 투자하는 대로 아주 인색하다 타인의 노동력을 취하여서 자기의 소득을 더 크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잘못 오해해서 파렴치한 그러한 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또 어떠한 뜻도 있냐 이 비난 속에서는 자신이 다른 두 종들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은근하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인은 이 종의 태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려 그러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겨진 달란트 그 직분을 이름만 가지고 이름만 내세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땅에 묻어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내 즐거움 세상적인 그 욕심 나중심에 또 성공중심에 내 유익만을 위하여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사실 달란트를 주고 이 이익을 남기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주인은 종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드려진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우리의 멸류관이며 상급이고 또 자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의 기준 복음의 유익의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 보여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았느냐가 따라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데아서 6장 7자를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고두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얼마나 알려졌느냐 오직 복음,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서 복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대로 고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하고 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몸을 사리는 관리를 향하여서 미국에서는 미스터 핫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29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수많은 공략을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고 또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인하여서 하등의 업무 태도, 대통령의 업무 태도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와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사역과 직장과 현장 안에서 또한 사단이 볼 때 우리가 영적 미스터 하등인가 하나님을 보실 때 악하고 무익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듣는 그 축복이 임하여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놓습니다 다음에 하자,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자,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내 소견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편한 대로 무사 안일주의로 빠지게 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디모도의 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와 여러분을 묻지도 않으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우리가 감사하며 충성되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하거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직분 따라 언약적인 바로 도전을 하여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정말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다같이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가 있음을 알고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여서 온전히 쓰임받고 날마다 도전하는 언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또 모든 사역과 현장을 위하여 그리고 제24차 세계람넌트 대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강단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평가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달란트가 보금의 유익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날마다 도전적인 아버지의 믿음으로 언약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말씀 속에 만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거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의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모든 사역과 모든 현장을 아버지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과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 속에 우리 예원의 모든 충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랩런트들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보금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24차 세계 랩런트 데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영적섬의 기능섬의 문화섬에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온리스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고수 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증인된 자를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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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